우선 안융총 홍보대사로 저를 만들어주신 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앞으로 공무청의 얼굴로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의 얼굴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역할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이렇게 복방행위를 다하고 있지만 물론 알고 있습니다.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들어와서 이렇게 군생활을 해보니 굉장히 피어오는 것도 많고 더욱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더욱더 보람있는 자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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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